우리 아유 아방, 오늘 미식어 아니엘 걸랑 나 이딴 어디 저 헛설 태화하다 줍서 그 요새 어때이 자꾸 태화오라 태화가라 안하든 심의 정이를 이거 헴친고? 아이고 심의 정이란 말은 날 봤어 걸은게 볼일은 시구께 괴민 그저 홀만 착착 굴렁 댕기민 서방은 집에서 핑핑 놀고 저 추럭은 밭디가린 사준거 마당에 그자 새왕 내불고 갈매기다방 출퇴근용으로 시국 각신 그자 볼일리시민 콜택시 불렁댕기민 동네사람들 미시그인 굴꺽박이 걸어가게 버스 타나 아유 걸어갈 때 아니고 버스 타나 버스 좋아 버스 요새 한약방이 암행에도 가땅 와서 담직 컸쿠다 누게 미신 뭐 애기 사서 무사 한약방이 무사 갑자기 두랑치 아유 무사 애기 살 때만 보양맥입니까 아이고 요자기 새 볼릴리슨 갓단 서묻 맨우리 어머니 틀렷단 가서 아이들도 보곡보곡 커멍하나 아이고 긍허라 아연 그날 가위 미신 월창가미신 추가하시는 거 있지 않노 아기 긍허라 아연 집에 들어간테 긍허라 아연 손지들도 보곡허전 강보글랑 아이가 다 크게 지쳐 아니 이러면 그 아이들 코로나로 학교 갔다가 안 갔다 그면 그거 조절해여가멩 일도 되고 컨디 그거 신경쓰메 아이가 그저 눈이 시커멍해비야 아이고 야야 너게 혼데 맞아서 무사 눈이 시커멍을 말이야 맞지 아니여 영양 그 눈 아래가 거멍해볼만이 아이가 탁 지쳐실때가 광빈이 혼데 박아뵈구나 눈 아래가 거멍한 거 미신 맞은거죠 미신 마장 거멍한 거여 영개 치청 피곤어영 거멍한 게 고툼내까게 여방은 처음 무신 말라든 무슨 또 아들 또 허지도 아니언 일도 그 방송에서게 허주내엄서가게 그는 드러분한 어머니 무슨 부수도 발령인가 어디 난 새로운 업무를 허당보난 일도 이숙치 아니여 영 그저 아우 그것도 적응하느라고 처음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도 큰 놈 학교강 이제 조금놈도 고찌 가베시민 주춤하는 그 가는 학년마다 조절더를 허멍 그는 일제히 학교 안 간 기간이 하난 모양이 떼다게 그는 조금놈 또 집이 들면 가해 신경쓰고 이제 조금놈 학교감신가 하면 큰 놈도 학교 안에 가는 기간 오고 네들이 대변해면서 그는 아이고 그저 탁 지쳐놓는 그저 누나를 거멍해불만이 그저 허리룡해불고 아인 그 안에도 쭌쭌는 나이 그저 덧줄어불고 아이고 그거 보면 속상해 이연냥 나 원 직장처럼 어멍이 능력이성 아이들 미시고 해주미라도 해임심인 아이고 능컹 되걸랑 직장설럽으로도 그저 들어와주라 하지만 허간 그는 두가시 벌멍 허간 엉컹해도 살아보지는 허는 나이들신디 나 헤어주는 거시 이거에 지거에 관여도 못하고 아이고 돌아오면 어땅사 그저 속이 상은지 아이고 그는 나 저 몸 보호할 걸로 노경이라도 허슬로 고케영 나 보약 가위해영 매기전 임사 가위가 아파보믄 게 아이들이엉 서방들이엉 어떤걸 말입 꽉기 다 골아서 하하하하 다 골았으다게 다 골아주게 골말은 다 골았고 그거나 어느 마니 처음 괴롭고 지쳐시민 그 누나래 헤헤 나완 그시 마 우리 저 바트에서 이런 우리 삼촌 다 임신 뭐 시커멍 사람들 다 골아주 아이고 그 하얘도 밭에서 일하는 우리 사게 또 일로 그 오랜 세월 또 해연 안한 공임시 커지만은 요새 아이들 게 또 우리가 받는 스트레시 형 또 납니다 게 그 직장 에서도 게 암행 해도 게 아이들 자꾸 전화봐도 눈치 밤 싫고 또 부서 이동 해 놓으면 또 새로운 업무 그거 배우 전하면 그것도 뒤처 지 하버된 또 악 자 같이 정말 양 요즘 말로 몇 가지 일을 해 염 수 가기 회사 내용을 얻어 일을 잘 알 아이가 코로나 알았쥬 나가믄 사장 이영 통화를 압믄 압믄 부장 이영 통화를 압믄 며느리가 코로나 아이고 긍의 염 구나 하는 거난 딸마미 지치믄 이러지마라 서방 벌어다니 그러고 멍살래 뇨 말들 겅 해영 살아 지민 좋지만은 아이들 공부도 시기 공식 허당 범인 요새 호나 번걸로 어떤 살아 점수 가게 긍의 연 그자 둘이 벌멍 아이들 키우면 그 살림 허전 난 눈알에 거멍해볼만 지쳐 죽 긍의 난 그 눈알에 거멍해보는 것도 체질로도 간대는 없대다 만은 난 양 가야 맹 해도 넘이 지쳐보여 나가 속이 그자 상 그자 그자리에선 아무 말 아닌 돌아 상 그자 나와부러 수다 만은 강저 보약이라도 혼자 영 맥이 크다게 남이시고 참 가내신들아 해준거 이수각이 난 속이 거멍해 감싸 서방암 미씨가 속이 거멍해 간 미씨가 헤메길 꺼 아이고 속거멍하면 술을 주려게 술을 하도 그자 불을 먹어놓으나 굽을 불만히 술 시영한 술을 먹는데 왜 속이 거멍하라 말을 해도 희양한 술 먹은 하도 먹어본 난 그 속은 거멍하는 거죠 그자 며느리 에이 그집에 그냥 살아 걍하지 마라 아이고 쫑 자이 놀랭 눈 벌강하게 뜨는 거 아이고 아니여 쫑쫑 느신듯 굳는 거 아니여 오늘도 아방 웅변 허염꾸나 자이도 이제 다 아방 웅변 아방 자이도 자이 폭력이 죽이 어디 고요 어허게 그자 조용허게 사는 집이 주인 만나심이 그거 아닐건디 자이도 영 저 청력은 막 감퇴해부람실 거 보다 기어 들어가라 바싹 헌디 나오지 말라 나오지 말라 그 어디 동네 삼촌 한지 들어갑쎄는 거 땀 식어 들어가라 그디 어멍하치기 또 담요도 나 말 1분도 안 걸었다 이 사람 다다다다다다다 혼자 자 웅변 아이고 어쩌려면 오늘은 음악도 형아이 내려감시기만